시대가 바꾼 일상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장보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한창 때 늦은 시간에도 든든해졌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고 어디 그뿐인가요? 언제 어디서든 셰프가 될 수도 있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지만 지난 50년간 GS 리테일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당신의 생활을 더 이롭게 하자 앞으로의 50년도 당신을 위해 많은 상대방에서 조언을 추천받아 그리스는 각종 실시간에